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불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 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 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출을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체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관적적으로 도움을 준 피 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 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소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 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 청구인을 화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평사해야 함은 물론 공포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 청구인은 최소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변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 청구인은 미루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임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소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 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정법,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후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 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 청구인은 대국민 당화에서 진상 유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 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률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 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개발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남될 수 없는 중대한 법률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 청구인의 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가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호합니다. 주문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 청구인은 생명권 공허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의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박근혜 대한민국은 민주구마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구마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구마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구마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구마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구마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구마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구마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구마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느껴나옵나 대한민국은 민주고마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느껴나옵나 대한민국은 민주고마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느껴나옵나 국제권을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립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계심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 두려워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권성동 탄핵수추위원회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야 된다고 했고요 Collective 기도나 그러면 베리와 같은 시 ledmill 대한민국의 사례입니다 여러분께 전퍼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신 전퍼내 우리의 사례 집으로 돌아와서 창밖으로 내다본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탄핵 지지 촛불 집회의 마지막 모습이고요. 조금 옆에 여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옆에는 청와대가 있죠. 이렇게 해서 탄핵전국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